집주인이 사망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는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이 죽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전세집에서 2년간 살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어느 날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. 집주인 아내 B씨는 남편이 두 달간의 암투병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며 주식으로 인한 B 때문에 가족이 상속받기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. 이어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어 집이 국가 귀속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통보했습니다. 문자를 받은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A씨는 제 전세자금 9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전세자금은 죽었다는 집주인의 통장으로 넣었고 전세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줬는데요. 한 네티즌은 경매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반환금 청구하거나 경매에서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거나 여럿일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인데요.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대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.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이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